형 언제부터 언제부터 저기 얘기하는 사람이 꼴을 가졌죠 형님? 아 태어날 때부터요?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? 한다니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가? 하루야 하루에요? 하루야 판때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세요? 주격에 맞추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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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하면서 느끼는 점이라도 형님은 square 주격에 맞추는거 우리 여기 나가시고 어디 가실 거예요 hace 일하고 갈까요. 또 치킨 표기를 아이고, 어디 지식까지까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아, 난 모르겠는데. 네? 모르겠는데. 자꾸 어떤 바닥에 끄셔가지고. 네. 뭐하러 갈지 모르겠네. 전기기사까지 따서야죠 형이에요. 아, 전기기사까지 생각이 없는지. 아, 유튜브 중이야. 거기 올려야지, 유튜브에 올려야지. 올리지마, 안돼. 아이고, 얼굴 안 나와. 이름도 안 나와. 아, 조치 다 했어. 우리 말 에이스. 하여튼 이제, 여기까지 써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목소리도.